오늘 아침 발표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6.5%로 나타나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로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오늘 나온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체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고용시장의 강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 변수인데 이제는 CPI보다 서비스 물가가 최대 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했던 수준대로 나왔네요. 그렇죠. 모닝뉴스 시간에도 탑뉴스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LA시간 오늘 새벽 5시 30분에 12월 CPI 발표됐고요. 6.5%로 나왔죠. 이게 시장 전망치와 같았습니다. 0.1% 차이도 나지 않고 아주 똑같았어요. 시장 전망치가 6.5%였는데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오늘 12월 CPI도 6.5%. 이로써 지난해 6월 2022년 6월에 CPI가 9.1%로 정점을 찍은 후에 6개월 연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아주 급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2022년 9월에 CPI가 8.2% 10월에 7.7% 11월에 7.1% 12월에 6.5% 그래서 최근에 두 달 동안에는 0.6%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거든요. 시장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시장 반응은 기대 생각만큼 지금은 물론 3대 지수가 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우가 0.52% s&p500이 0.2 0.19% 나스닥이 0.17% 그런데 오름세지만 좀 약한 모습이죠. 오늘 이 CPI가 잘 좋은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특히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는 하락했어요. 하락하다가 다시 이게 그나마 상승된 상황인데 역시 주식시장이라는 건 모든 변수들이 선반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반영되죠. 그래서 어제까지 4일 연속 상승했어요. 뉴욕 증시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6.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6.5%까지는 떨어질 거야 하는 그런 기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4일 연속 떨어지면서 이미 선반영이 됐고 오늘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6.5%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온 것에 비하면 괜찮은 결과지만 그래도 시장 기대는 6.5%라고 했으니까 오늘 그래도 한 6.3%이나 6.2% 정도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6.5%보다 더 낮게 나왔다면 6.3%나 6.2% 정도 나왔다 그러면 아마 오늘 뉴욕 증시가 폭발했을 거예요. 엄청난 폭등세를 보였을 텐데 6.5%가 나왔다는 건 예상치만큼 나온 거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치는 좀 못 미쳤다. 시장은 6.5%는 기본이고 그것보다 더 낮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안 되면서 결국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원 cpi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늘 보니까 많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근원 cpi는 cpi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수치를 매기는 게 근원 cpi인데요. 12월 근원 cpi가 5.7%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5%대까지 내려갔어요. 근원 cpi는. 이게 1년 만에 5%대로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 cpi 근원 cpi 모두 상당한 정도로 내려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거비가 전월 대비 0.8%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주거비는 더 올랐다. 올랐다는 거. 그래서 역시 좀 불안한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전달인 11월 cpi에서도 주거비가 상승했는데 그때는 0.6%포인트 상승했는데 지금은 이번 12월에는 0.8%니까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정점을 찍고 급락세로 보이는 건 분명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좀 불안한 구석이 남아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cpi 지수가 시장 전망치까지 떨어진 거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의 영향이다. 이런 분석인데. 그건 맞는 얘기죠. 오늘 발표된 12월 cpi에서 에너지 가격만 놓고 보면 4.5%가 하락해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에너지 가격의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전반적인 cpi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 하락이 참 컸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에너지 가격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에너지 가격의 급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매일같이 la 오렌지 카운트 개솔린 가격 전해드리잖아요. 뉴스 시간에. 그런데 지난 한두 달 동안은 정말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다시 오르거나 또는 제자리 걸음 변동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지만큼 떨어진 거예요. 전국 개솔린 평균 가격이 이제 3달러 때까지 내려갔고 남가주 개솔린 가격도 4달러 대 그중에서도 초반대 4달러 초반대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에너지 가격이 cpi 하락세를 주도할 만큼 그렇게 급락하기 어렵다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cpi를 볼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비스 물가가 중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에너지 가격의 폭락을 더 이상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에너지 가격은 지난 한두 달 동안 굉장히 급락하면서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이제부터는 상품의 물가 또 더불어서 서비스 물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서비스 물가에 주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죠. 작년 11월 연설 때였습니다. 상품 가격 주거비 그리고 주거 이외의 기타 서비스 물가를 지금 관찰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서비스 물가에 주목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특히 이 기타 서비스 물가 주거비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 물가가 근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연준이 긴축 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서 이 서비스 물가 서비스 물가를 주목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에 cpi 지수 의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한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의견. 맞아요. cpi는 앞으로 굉장히 좀 그 의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달 매달 그 인플레이션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그런데 이 기준이 뭡니까.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ear to year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그 수치를 내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된 12월 수치 2022년 12월 수치는 2021년 12월 수치와 비교해서 6.5%가 물가가 더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데 이 cpi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다음에 발표된 cpi가 뭡니까. 이제 2023년 1월 cpi가 2월 달에 발표가 될 텐데 그 cpi가 어디랑 비교가 되냐면 2022년 1월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1월에 물가가 7.1%였어요. 그리고 2022년 2월 물가가 7.9% 3월 물가가 8.5% 4월이 8.3% 3월부터는 8% 다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할 대상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1년 전과 비교하는데 1년 전에 물가가 7.1% 7.9% 8.5%인데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이잖아요. 비정상적인 물가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cpi는 더 쑥쑥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물가는 계속 안정세를 찾아서 내려가고 있는데 비교 대상은 말도 안 되게 높은 거니까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1년 전 수치와 지금의 수치를 비교해서 많이 내려갔어. 물론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지만 1년 전에 수치를 감안한다면 이거는 좀 의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cpi 수치가 좋게 나온다고 해서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연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cpi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작년 1년 동안 cpi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cpi를 기준으로 삼기기 어렵지 않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 그게 올라가는 게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고용시장 강세가 계속 유지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연준이 과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또 초강경한 긴축 정책을 또 완화할지 아니면 더할지 이게 좀 예측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cpi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고용시장 강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유지되고 있으니까 연준이 고용시장의 강세를 보면서 과연 긴축을 완화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12월 cpi와 더불어서 발표됐는데 이거 매주 발표되는 건데요. 오늘은 20만 5천 건으로 나왔죠. 20만 5천 건. 지난 15주 사이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실업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적다는 거잖아요. 지난 15주 동안에 실업자가 수가 가장 적은 건데 그만큼 다들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가 있고 일하고 있으니까 월급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원하는 것과 지금 반대 상황이 나오는 거죠. 시장 전망치가 21만 5천 건이었는데 시장 전망치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낮은 수치였고요.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시장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고용이 위축돼야 연준이 만족을 하고 긴축 정책을 풀 것이고 그래야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갈 텐데 문제는 고용이 지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지가 않고 고용이 굉장히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니 이러면 연준이 긴축을 계속 끌고 가겠네.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뉴욕 증시가 cpi 결과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문이다. 그만큼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 시장이 좋으면 좋은 건데요. 그런데 고용 시장이 좋다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고용이 활발하다는 건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게 고용이 활발해야죠. 모든 사람들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좋은 건데 고용이 활발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잡이 있다는 거고요. 잡이 있다는 건 뭡니까. 월급을 받는다는 의미죠. 월급을 받는다는 건 소득이 생긴다는 거고요. 소득이 생기면 뭐합니까. 소비하지 않습니까.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시장 얘기할 때는 우리가 노동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노동자들이 일할 땐 노동자지만 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소비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소비가 앞으로도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소비가 위축되지 않으니까 계속 소비가 되니까 그러면 물가가 물건 가격이 안 내려가겠죠. 물건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이 잘 안 내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하는 거는 고용 시장이 좀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좀 망가져야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돼야 물건 가격이 떨어지고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야 물가가 내려가고. 이게 연준이 바라는 건데 지금 아무리 연준이 세게 금리를 올려도 끄떡도 안 해요. 지금 고용 시장은 끄떡도 안 하고 계속 고용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바라지 않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오늘 cpi도 전망치만큼 나온 거니까 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게 고용 시장이 좋아도 너무 좋다.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는 발상의 전화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건 간단하죠. 물가를 잡으려면 경제가 망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실업자가 많아져야 되고 기업들도 좀 망하고. 물건 가격 내려가는 건 기업들 망하라는 얘기잖아요. 망하고. 그래야지 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도식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너무 그런 도구마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난 1년 내내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잖아요. 급격한 금리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이것을 이겨내면서 견뎌냈어요. 고용 시장이 계속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라는 얘기죠. 예전과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는 걸 연준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는 죽어도 미국 경제를 망가뜨려야 돼 하는 식으로 계속 지금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연준의 의도인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골디락스라는 말 있잖아요. 골디락스.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어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높아지면 물가도 올라야 정상인데 가장 이상적인 좋은 현상이 바로 골디락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가 아니냐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최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지금 미국 경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억지로 이걸 미국 경제로 망가뜨리려고 하지 마라. 연준에게. 지금 그런 얘기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너무 과거 이론에만 얽매이지 말고 현실이 과거와 다르다는 걸 좀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골디락스. 그래서 과연 연준이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정책을 펼칠런지 이것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미국 경제는 이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이론과는 상당히 지금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